Q. 근데 그거 알아? 떨어지는 단풍잎을 잡으면 같이 걷는 사람이랑 사랑이 이루어진대. 아니야! 나 이거 주라. 어우 춥다. 가자! 안녕하세요. MZ 요정 성준이에요. 후! 여기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시죠? 아는 사람들끼리 이 소문이 타가지고 굉장히 많이 온다는 MZ들이 요즘 많이 오는 서순라 길에 왔습니다! 여러분들 오늘 귀여운 아이템 보이나요? 저번에 퍼스널 컬러 봤고 또 제가 흰색깔이 잘 맞는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이트 눈사랑 같다고 방금 들었거든요. 눈사랑 같나요? 같겠지? 내가 누구? 힛! 쟤 뭐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스타일팀 누나가 게스트가 미니니까 어떻게 할까? 이러는 거예요. 뭘요? 그러니까 깔창깔창 이러는 거예요. 아유 그냥 해요? 그러니까 갑자기 탑! 이러는 거예요. 진짜 요만탄 씨 높은 한 걸 준비해놨어. 보여요? 미치겠는 거예요, 진짜. 아, 그만 찍고.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내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좀 걸렸어. 아니야, 여기 우리 규칙이 있어. 뭔데? 전부 키 큰 사람 못 들어와. 나도 니보다 큰데? 미니는 뭐 맨발로 다니기 할 건가요? 저거? 아니, 자전거 오기게. 원래 네가 저기로 오는 거였어. 자전거를 타고 청춘 영화처럼 어? 청춘아 하고 오는 거였다고. 아무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진행시켜보시죠. 제 거 안 보셨어요? 안 봤는데요? 미친 건가요? 아니, 일단 본인이 그러니까. 아니, 제가 지금 보고 왔어요. 질문해 달라며 네가 왜 멘트를 이어 봐? 아니, 근데 본인이 말을 안 하잖아. 아니, 내가 말 틈을 시간에 줘야지. 방금..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내 두유야! 아휴! 틈을 좀 드릴게요. 혹시 이름이요? 저는 강민희인데요. 이게 시선을 어디다 줘야 돼요? 시선이요? 아무 때나 저 그건 내 카메라고. 앞에 있는 거 봐야지. 아, 얘랑 무슨 인터뷰를 하나요? 야, 가자 그냥. 오늘 되게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룩 속에는 너가 하셔야죠. 아니, 질문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시위인데 제 룩은요? 하진 않잖아요. 네. 되게 예쁘게 입고 왔네요. 오늘 약간 대학생처럼. 아. 힘을 주긴 했으나 약간 꾸안꾸 느낌. 눈이 편한 후드티와 신발이랑 포인트가 가방에 있다고. 응. 가방 비싼 거네요. 그렇게 또 가격으로 치부도 하면 안 되죠. 아니, 그냥 힘 좀 줬다고요. 또 할 게 있어. 챌린지를 해야 돼. 성공해야 갈 수 있어. 아, 실패하면 못 가요? 실패하면 못 가요. 아, 되게 추운데요? 어. It is what it is. 이제? 챌린지. 뭐라고요? 챌린지 이름이야. 아, 너무 어려운 걸 시켰네. It is what is it. 딴따라단 오웬 오웬 이쪽 이쪽. 엉덩이 쭉 빼세요. 아, 싫어요. 엉덩이 부딪혀야 끝나는 거예요. 아, 싫어요. 다 빼세요, 뺐죠? 아, 그거 열심히 하셔야죠, 그래도. 218씩 가을에 진짜 예쁜 기분. 가을에? 예나다, 여기가. 이쁘긴 한데 너무 지금 나무들이 헐거 벗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되게 예쁘게 나와요. 제가 예쁘잖아요. 미치겠네.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겠다, 여기. 약간 가을 남자처럼 뭔 말인지 알지? 남친처럼 찍어도 돼요. 그냥 반대쪽. 빛이 여기 있잖아, 그치? 감독님. 감독님이 더 진심인데? 진짜 인스트 진심이셔. 아, 너 잘해야겠다. 나 찍는 카메라는 있죠? 아,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네가 나 찍어주면 됨. 아, 나도 찍어줘야 돼? 알았어, 찍어줄게. 그럼 너만 찍히실 건가요? 자, 나 귀엽네. 아, 자, 찍을게요. 하... 기대도 안 한다. 된 거 같은데? 셔터 누르는데 고민이 있나? 가자. 야, 잘 나왔어, 잘 나왔어. 아, 짜증나. 야, 야, 야. 대충 찍어도 잘 나와. 너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? 아, 커플링, 오정링 이런 거 하는 거네. 아, 우리 둘이? 그러면, 남사에? 아, 들어가도 되나요? 들어가 볼까요? 아, 그래. 이런 거 해봐야지. 안녕하세요. 이런 거 입혀줄...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? 그만 드려요. 손 나온 거 한번 봐주실래요? 이렇게 남편 두 분하고 서로 앞치로 매주신 적 있나요? 앞치로 매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데? 이 분은 없을지 모르냐? 아, 야. 가만히 있으면 안 풀리는 건데. 질질 맞구만. 디자인은 서로 골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서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가능한데. 아냐, 간단한데요. 어, 이거 좀 멋있는데? 어, 나 여기 생겼는데, 이거. 어, 이거 나한테 딱인데? 잘 어울리시는데요? 이걸로 하고 끝낼까? 그냥 가져갈까요? 종료? 저희 이걸로 하고... 안 내려가는데요? 살짝 저래 온 거 같은데? 나 반면 안의 나라... 잘하고 계세요. 저도 잘하고 있나요? 성판이 훨씬 잘하고 계신데?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래요. 성격이... 나 한국인 아닌? 랩 가자. 랩 가자. 어. 오. 거워. 근데 더러운 거라 입에 대니. 야, 어차피 내가 쓸 건데 뭐 어때? 야, 이 쇳가루 먹어도 뭐 더럽다는 느낌 안 드니? 괜찮아, 이제 안 죽어. 왜? 이제 문의 내주실 거예요. 안 드시면 다 상당히. 응, 내가 한 거랑 비슷한 거 같지. 아, 대기 보실래요? 아, 들으셨나요? 아, 들으셨어요? 됐어요? 타이밍이 너무 잘 맞네 이상하게 소리가 잘 맞네 잘 맞네 근데 여기 딱 위치가 콕불끼리 오기 좋은 위치야 보니까 그렇죠? 가끔씩 어머니 보시고 오는 타이밍이 나도 하고 싶다 가족 반지 그러니까 가족 반지 하냐고 누나가 에르메스 이런 거 안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디올지갑 어 그거 보셨어요? 송준이 우리 큰누나 누가 내가 사준 디올지갑 잃어버릴래 맞고 싶냐? 제가 또 이런 동생입니다 이런 동생 어딨어요? 디올지갑 다행히 그걸 찾았대요 다행히 그걸 찾았대요 다행이다 여러분 경축해주세요 1년 만에 찾았답니다 축하하고 한 번만 더 잃어버리면 잘해 집안을 예쁘게 잘해 오 예쁘다 굿 딱 맞다 됐다 오케이 어 딱 맞는데? 굿 멤버들 와서 이거 다 똑같은 걸 하라 해야겠다 대충 계산 오케이 오케이 남동이죠 근데 어두워지니까 더 감성이 있다? 머리가 이쁜 것 같아 그냥 어 여기 자체가 감성이 있네 사람 없으니까 더 좋다 인터뷰할 사운드 없지 우리 그러니까요 민이 인터뷰 한 번 시켜봐야 되는데 섭외할 사람이 없는데? 어? 여기인 거 같은데? 누나가 추천해줬는데 여기서 1분 걸려요 2분 걸려요 2분 걸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치즈케익이야? 응 좋다 나 사진 찍어 아 너가 풀어봐 이 영광을 너네 줄게 되게 신기하다 포장도 이 감성 이해해야 되는 거지? 이해 안 돼? 손이 많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우와 우와 버터 같다 사실 치즈케익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약간 시그니처 같아 응 음 진짜 치즈다 그치? 오 진짜 치즈네? 응 고소하고 고소하면 또 또는가? 또 또는가? 나 근데 처음 봐 같이 서로 공부하는?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? 어 즉석소배 어 무슨 학과? 저희 둘 다 연기예술학과 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영화 찍으려고 준비하고 오 혹시 배역도 정하셨나요? 주인공같이 안 정하셨나? 정했어요 아 정했어요? 여자 아쉽다 섭외해달라고 하려고? 엑스트라 지나가는 강아지로 강아지로 쓰기엔 너무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? 저 아세요? 네 알아요 저 투표했었어요 저희 둘이야? 네 여러 명 할 때 아 여러 명 할 때 그건 다 한 명 할 때 이은상 좋은 친구지 좋은 친구지 난 우리 둘 중에 한 명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MZ의 포인트는 가방이야 왓츠인 마이 백 할 거야 왓츠인 미어 마이 백 아 진짜 너무 컨셉적이다 니네 진짜 네 공개해주세요 안경 통리 몇 개야 너 제가 안경 컬렉터라서요 이거 봐봐 이쁘지 별론데? 고마워 내놔 봐 했 이게 낫다 잘 어울리죠 생각보다 응 나 줘 나 주라 아유 이건 뭐야 왓츠인 씨 밖에서 이제 뭐 흘리면은 곤란하잖아요 와 일회용 칫솔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이거 인정 이거 미니 진짜 애용템 인정 이렇게 여기 전립선 이렇게 여기 전립선 전립선이 아닌가 이거 여기 아킬리스건 여기 아킬리스건 어 아킬리스건 여기 아킬리스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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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식으로 MC를 해야지 형준이 프로니까 형준 씨의 가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내가 요즘 쓰는 향수 어? 나랑 똑같은 거 쓰는데? 디올 업무 아니에요 이거? 몰라요 디올은이에요 일단 너 내 거 묻혔지 뭔 소리야 도벽 없어 저랑 같은 박을 써가지고 뭐 아냐 아냐 너 내 거 따라 살 뻔 선글라스 젠틀 몬스터 어 우리 누나가 사준 거 아 가지고 다니는 걸 가지고 오긴 했네 나는 방송을 그렇게 막 자기적으로 하지 않아? 자기적으로 하지 않아 민니야 이렇게 여기 전립선 사실 난 지갑도 오늘 가지고 왔어 우와 야 민니야 너 돈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냐? 우와 뭔지 알아? 뭐야? 아 뭐야? 아 강림이 얼굴이네 아 뭐야 이게 팬분이 보내줘가지고 귀여워서 넣고 다녀 귀엽긴 하다 너 가시네? 아니 저는 배경이 노란 색깔이었잖아요 민니는 파란색 항상 하는 게 있어 너무 다 앞에 계시는데 어 괜찮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 5점 만점에 4.7점 높은데? 높은 거야 너 원래 몇 점 주는데? 5점이었잖아 저도 5점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으면 5점을 줬을 거야 4.85에요 짱짱 오 되게 분위기 있는데 낮춰 그리고 타코집이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어떻게 드라마처럼 비가 오냐? 비워 비워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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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고생했다 오늘 저희가 시킨 건 피치트리 하이브인데 찬성은 개집이 맛있다 거부감이 많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 확 가겠다 저희가 근데 감바스를 진짜 좋아하고 있나요? 저는 감바스를 처음 먹어봐요 어? 나 감바스 한 번도 먹어보자 아 맞다 얘는 안 갔다 세상에 잘 안 나가서 네 음 음 안 줘 나 여기 안 줘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올해 생일에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는 작년 제일 먼저 축하해준 건 민희예요 오케이 오케이 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번배사? 번배사 아 그래? 가운데 서가지고 야 이거 봐 이거 무조건 한 손이다 오케이 21번 되게 곤란해 보이는데 아 뭐야 이게 말랑볼 챌린지 이거 뭐야? 말랑볼 챌린지가 있어요? 해야지 못생겼어 여러분 왜 보여? 잘 뽑아 뽑을게요 6번 더 충격적인 것은 멤버가 나에게 줄 선물을 당근 마켓에서 산다 멤버가 내가 준 선물을 당근 마켓에서 판다 와 씨 뭐야 친구 아니야? 친구 아니야? 당연히 B 당연히 B 고민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어 당근에서 왜 팔아? 멤버가 나한테 줄 선물을 당근 마켓에서 산 거는 그런 거 있잖아 사정이 있잖아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? 난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어 B인데 판단은 좀 봐보세요 22번이 만약 크래비티 멤버들이 좀비가 된다면 물려서 같이 좀비되기 VS 죽이기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럼 나도 물릴 거야 그럼? 같이 없어 뭐 이렇게라 나는 마음 아프겠지 아프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망선임이 1도 없는 거 아니야? 멤버야 아프지만 싸야지 아 근데 갑자기 나는 못 죽일 것 같다 좀비를? 어 왜? 생각보다 못 죽일 것 같은데 슬픈데 아 같이 죽겠다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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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피자 보호해 뭐야 선생님 피자 보호하는 진짜 소동하니까 다 7번 설레는 드라마 대사 3종 세트 눈 마주보며 누구를 마주봐요? 날 봐야지 내가 앞에 앉을게요 이거 웃으면 탈락 발교를 할래? 나 절대 안 돼 그래 두 번째 자는 거지 어 자고 있을게 멘트 해 너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? 어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어떻게 하나도 안 설레 설레겠냐고 네가 해도 안 설레 나도 왜 작가님이 설레세요? 왜 작가님이 설레세요? 좀 가까이 와서 잡아 내 손이 닿게 간다 아 하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 지켜주고 싶게 설레지? 나 여기 간지러운 거 같아 두드러기 일어날 거 같아요 12번 연습하지 마 바로 시작 그냥 벌칙 받을게 진짜 못하겠어 시작해줘 시작 서로의 액자 속 사진 속에 왓밤빵 쏘eed 나눠 먹으면 행복해겠지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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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밤빵 왕밤빵 왕팡 왕팡лять 지스 이즈 미 x2 법칙 1대 1 15번 전이방 Isa 휴대폰 갤러리에 1년 전 가장 처음 찍은 사진은? 딱 사진 하나 있는데 이거네 너 사진이야 마음대로 하세요? 너 왜 없지? 없어? 1년 전에 오늘 사진 같은 게 실패 아닌가요? 그렇게 돼? 어 실패야 인정 잔을 들어 주세요 자, 너무 좋아요 자, 고민! 요즘 분명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직업이 되고 일이 되니까 또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분이었다면 그만뒀을 것 같아 아, 그래? 해결 끝! 네! 그만두세요! 미니라면 그만둘 거래요! 그만두실 것 같아 그만두세요! 내가 그만두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생각을 가질 것 같아 이 상황이었다 그럼 그만두잖아 그만두죠 우린 불가피한 상황인 거지 아, 팀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슬픔보다 약간 즐거움이 더 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때? 이 생각은 어때? 그러니까 취미로 다른 것도 하나씩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? 왜냐면 우리나라도 꽃집을 차리는 게 우리나라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취미로 꽃을 만지다 보니까 또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한과하고 있어서 너무 정 힘들다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되 근데 난 할 거면 이 후회나 하지 말라 후회할 거면 그만 두지 마세요 그치 그게 맞지 곧 대학 면접과 수능이랑 큰 산을 넘겨야 하는데 형준이는 살면서 가장 큰 산이 뭐였어? 그럴 때 긴장을 어떻게 풀었어? 이제 방영되면 수능이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미 끝날 수 있지 일단 고생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큰 산? 넘겨줄 수가 있는 거야? 나는 그거다 나는 지금 때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통영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전학 오려고 했을 때 좀 큰 산이었다 예고를 들어가야 하는데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 번 해봤는데 세 번 다 떨어졌어 근데 결국 할인 예고를 붙였다 진짜 생각하면 큰 산이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가족까지 다 올라오나 긴장 풀 때 편입 시험 볼 때 진짜 긴장되잖아 심사 회원분들 만약에 있어 면접 같은 거 니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아 그 마인드로 간다? 어 진짜 도움이 돼 진짜 도움이 돼요 나 무대 올라갈 때도 만약에 중요한 역할이 있어 막 댄스 브레이크야 그러면 앞에 있는 팬들 니들이 뭔데? 저는 이 생각 갖고 올라가 그러면 좀 빡세게 해 되게 특이하다 어 난 살짝 그런 도끼 있어 그러면은 음방 같은 거 나갈 때 이제 순위 정하잖아 니들이 나한테 뭔데 순위를 매겨 약간 그런 마인드 나 순위는 이제 결과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지 근데 면접은 내가 하는 대로의 대로 평가가 나오잖아 맞아 원래 자신감이 있어야 중요하지 나 스타쉽 오리슨 볼 때도 그랬어 수빈 리바이트 같은? 어 눈빛만 그러고 아 그렇죠 고민이냐 고민이냐 먼저 얘기해 먼저 얘기해 너가 여기 호스트잖아 너가 여기 게스트잖아 병준이랑 싸웠는데요 병준이랑 싸웠는데요 사실 싸우고 나서 한참 대화를 안 했잖아 맞아 한참 대화를 안 하다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싸우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오래됐다 어 되게 오래됐어 한 2주는 지났죠 어 2주 3주 2주? 2, 3주 됐다 그래서 그때동안 대화를 안 하잖아 이렇게 됐네 그래서 저 오프니치는 너무 어색한 거야 좀 추운데? 내가 네 코트를 입고 올 줄 알았다 경축 제가 미니의 눈에 맞춥니다 눈 안 보시게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높아져가지고 아 그래서 더 톡톡거냈어 그래서 근데 난 나름대로 약간 최선을 다했어 일은 일은이니까 그때 왜 싸웠지? 내가 밥 먹자고 했어요 어 나도 배는 안 고픈데 먹고 싶으니까 먹을래 하다가 제 고민은 그거예요 나는 그때 평소 스탠스였어 원래도 약간 이게 약간 12주 오잖아요 제가 아 먼저 알죠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나빴어 평소에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약간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고치면 되지 아니 그럼 너가 평소에는 받아주고 아 그날은 안 받아준 거잖아 아 살짝 그치 살짝 말이 이쁘게 해주면 되지 멤버 일곱 명한테는 어 야야야 똑바로 해 하고 너한테는 평소에 그러면 다른 거 먹을까? 그렇게 내셔야 돼? 어 어 그렇구나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기운이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셔야죠 너를 위해 네 해드렸으면 좋겠다 응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 미안하다 미이와 형준이의 소순락기에 화해 반지도 맞추고 오랜만에 카페와 첫 술집 샵 크래비티 샵 형준룩이 샵 파탄집 시즌2 뭐 쓴 거야 이건? 화해 샵 화해 샵 소순락기 샵 산책은호 샵 우정링이 샵 강지지 영원하라 그 디엘 하랄 상처ения 하 Diese 그게 화가 난 영원하고 너 그 전부터 화나 있었어 샵 아 힘냈어요 inqu Wine 우러 가야? 업 했어 맘대로 하네 어땠어 오늘 너와의 시간이 좋았다 요거지? 노캠 비냐? 뭔가 안 싸우고 왔으면 좋고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놈의 싸웠다는 얘기 말고카긴 어땠냐고 오늘 그게 키워드잖아 뭐한 키워드야? 그거 때문에 온 거야, 나는 원래 예정돼 있었어 그거 듣고 형준이가 날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그때네요? 그때면 지금은 아니고? 혹시 다들 짠 있으신가요? 잔을 들어주세요 아, 좋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는데요 그럼 모두 감기 걸리지 말고 이 가게도 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형준이도 핫한 집으로 더 흥하길 바라며 건강히! 건강히! 와, 건강히! 건강하세요 집을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건강해론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